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종교 감수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학자들이 고립 속 영성 확보를 주제로 연구에 나설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요즘, 종교계에서는 계속되는 비대면에 따른 종교 감수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종교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공동체성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법회와 예배 등으로 대중이 같은 공간에 모여 종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특성상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 사회 전반에 걸쳐 이른바 언택트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교육학자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종교 감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실은 영성의 획득이나 불성의 침투는 혼자 있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망을 잘 해왔다고 하지만 혼자 있음을 통해서 한 번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됐던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나. 한국종교교육학회는 내년 코로나19 시대 효과적인 종교교육 방법을 비롯해 고립된 상황 속 영성 확보를 주제로 정기 학술 대회를 준비합니다. 모든 종교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종교교육 현장에 활용 가능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한국종교교육학회장에 연임한 고진호 동국대 교수는 일선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학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교육이 그동안 일선 학교 차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좀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대안을 창출해야 될 것 같은데 비접촉을 통해서도 면되면 못지않게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종교계가 어떤 방식으로 영성 증진을 모색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